어... 패시지! 패시지 오브 타임! 퍼즐 레벨! 또 퍼즐이네? 퍼즐 좋아하지? 올때 비비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퍼즐이요? 또? 퍼즐하는 쪽 저의 아이큐 폭발 하겠네요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버섯이 저기 위에 있다 버섯 위에 버섯 밑에 문이 있다 그 다음에 그냥 내려왔다 버섯이 문이란 얘기? 어? 뭐여? 이것도 없는데? 이게 뭐라고 쓰였죠? 영어로 써있는데? 타임 투 골 맞나? 타임 투 골 아닌데? 지 아린 것 같은데 이거? 타임 투 지랄 하하하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시원한 맵 995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일단 버섯 먹었구요 버섯을 먹고 아 버섯 있는 방이다 뭐 이런 얘긴가? 저기 안에 버섯 있는 방이다? 이거 먹었으니까 여기 갈 수 있지 그냥 버섯 맵이었나봐 그냥 버섯 맵이었나봐 그 다음에 여기는 파워 있는 방이다? 오케이 파워를 가지고 오면 아까 저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어 오케이? 파워를 집어 갖고 오면 돼 어딨죠 근데 파워? 시계 보면서 기다려 보자고? 아 봐봐 맞네 이게 시계네 봐봐 이게 시계잖아 저 시계에 맞춰서 점프를 뛰는 거 아닌가? 어디서 저 시계에 맞춰서 점프 뛰는 건가 본데? 숨겨야지 불러 어 말도 안 돼 와 됐다 와 어떻게 숨겨놨지 안 보였는데 그리고? 저거 숨겨놓을 수가 있나? 그래 저거밖에 없는데 다음 그 다음엔 꽃이야 꽃을 먹어야 돼 꽃 꽃은 어디 있을까? 어? 이건 못 타고 뭐야 이거 왜 안 돼 저거 타고 여기서 누가 꽃을 가지고 오는 거 같은데 네 가로등에서 기다려 보자고 여기서? 아니 내가 고백 받는 것도 아니고 어 저기서 꽃이 튀어나왔어 봐봐 저기서 튀어나왔어 그냥 기다리는 거 저거 빨리 가져와 저기서 꽃이 튀어나왔어 나갔다 들어와 보자고 파워 밟고 와야 된다고? 그런가? 그럼 엄청 빨리 와야 되는데 오케이 더욱더 패스트 빠르게 정말 빠르고 군더더기 없는 무빙 정말 빠르게 한치 오차도 없으면서 임팩트 있게 그렇지 한치 오차도 없다 정말 빨랐다 좀 더 패스트 진짜 빠르게 정말 빠르게 오케이 먹었고요 이것도 보내고요 기다리고 있으면 오나 꽃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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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아 올라와 꽃아 꽃 올라왔다 꽃 주세요 꽃 꽃 근데 꽃을 먹은다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 가보자 꽃을 먹었으니까 아까 앞에 길이 있었으니까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안 돼서 죽겠는데 이걸 죽이라는 건가? 이건 안 죽고 어? 방금 누구 죽는 소리 났는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지금 저쪽에 파워 뭐 저기 폭탄 같은 거 죽여가지고 자리 만든 다음에 파워 공격하게 만들었나봐 불 터졌나봐 폭탄 같은 거 폭탄 불로 붙일 수 있잖아요 그걸로 없앤네 지금 아 이거 불안한데 또 파워를 먹고 와야 되는 각인 것 같은데 시간 30초 뭘까? 낙사 같은 기분이 아 아니군요 여우 와 노말이 꽉 찼네 그냥 어? 퀄리티 있게 꽉 차졌다 어 왠지 이번 주는 좋았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패세지 오브 타임